자 눈앞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엡실론의 교회라고 할까요? 저쪽에 F 모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F 보이시죠? 이 사람 일단은 키프롬 신장 키프롬 들어가 볼게요 여기 대문은 아마 열리지 아 열리는구나 자 보시면은 건물이 지금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차고가 있는데 여기는 못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한 사람씩 들어오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분수랑 마당이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더 엡실론 프로그램 오 신성한 태양신이시요 이거 사진 하나 찍고 갈게요 잠시만요 키프롬 키프롬 잘 보이죠? 착각 키프롬 복장을 얻는 법이 꽤 어렵거든요 이게 그 나이트클럽 가서 화장실에서 팁 주고 술 먹고 하다 보면 생기거든요 오 오 뭐야 이 사람 오 시민인 줄 알았네 오 키프롬 기랄림 소중한 동료시요 알바니 카발키드 이 차량을 이제 키프롬 복장으로 도세 열어주신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 오 이쪽에 저희 신자들이 있습니다 GTA 온라인에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거 2차도 키프롬 차 캐런 아스트로포 키프롬 등 뒤에 보시면은 세팅 구독과 좋아요라고 써져 있네요 전면부는 키프롬 잠시만요 사운드 키면은 키프롬 노래 나온다고요? 어 지오님 진짜요? 자 게임 소리 최대한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옥상 가면 노래가 나온다고요? 옥상? 옵토 타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 들리죠 여러분들?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을 찾아볼게요 이쪽에 키프롬 엡실론 프로그램 아니 근데 색보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 잘 들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재물을 바칠 의식을 치를겁니다 도망가지마 도망치면 안돼 잡아야돼 재물에 도망간다 빨리 신자분들을 이제 좋은 곳으로 보여드릴거에요 이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그는 굉장히 좋은 신자였어요 키프롬 키프롬 오각성 그려볼게요 오각성 여기다가 사람을 두고 복 나이스야 됐어 오 아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에게 신의 은총을 하악 이제부터 간단한 게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여기에서 도망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접무기를 사용해서 저를 잡으실거에요 세팅을 잡아라 스타트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넘으시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안돼 키프롬 이거 아니야 너무 쉽게 끝나면 안되지 어 엔지 잠깐만 이거는 너무 쉽게 끝나가지고 방송 분량이 안나와 지금 타이머 50초구요 1분 안에 저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1분만 버티면 돼 1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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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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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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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오케이 여기까지 컷 자 10초 남기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의 은총을 자 그렇다면 이제 키프롬 건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표까를 찍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오시면 신호들들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이쪽에 있었대요 이쪽 키프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